안녕하세요. 염캐스톡 정답을 바꿔지는 정답학 정우입니다. 이 인사도 이제 마지막이네요. 이제 수능이 진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경료의 인사해서 보내고 싶어서 왔고요. 1년 동안 일단 너무나 고생 많았어요.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야. 근데 그걸 다 참고 지금까지 잘 버텨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. 이 기간 동안에는 절대 새로운 거 할 필요가 없어요. 괜히 그거 하다가 현타 오거든. 책꼬지에 혹시 내가 연초에 살았는데 안 푼 문제집이 있다? 풀지 마세요. 안 나옵니다. 안 나오자고 빚자.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했던 거 그냥 복습하세요. 그게 훨씬 좋아. 세미나가 했던 기출을 정답해서 했던 그런 오답노트 정리해놓은 거 그런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올해 기출도 한번 쭉 보고 그리고 기출들 중에서 올해 6, 9는 정말 꼭 해야 돼요. 그리고 개념서 한번 쭉 보고 이런 식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복습을 하는 거야.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내 걸로 다지는 시간이지 새로운 걸 더 공부할 필요는 없어. 왜냐하면 우린 다 했어.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틀리지 않도록, 실수하지 않도록 그거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. 지금 초등학생들이 독감에 걸린 비율이 한 60%가 넘는데 초등학생을 피하는 걸로 초등학생은 무조건 피해다니세요. 아프면 안 돼. 그래서 컨디션 관리도 어떻게 보면 수험생이 해야 될 일이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정리 잘 해서 수능장 가서 진짜 자기 실력 아니야. 자기 실력보다 더 많이 발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. 수능 끝나고 나면 진짜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. 수능 끝나고 나서 쌤 조교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후기도 남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쌤들은 그렇거든. 내가 어떻게 강의했는지 학생들이 후기를 남겨주면 그거 읽으면서 되게 보람이 있거든. 쌤 후기 꼭 남겨주고 조교 지원도 하시고 그리고 대학 가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펼쳐질 거야.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다가올 테니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기간만 잘 버팁시다. 수능장에 가면 정말 떨릴 거예요. 정말 떨리는데 그건 누구나 다 떠는 거거든. 안 떠는 사람은 없어. 근데 떨릴 때 그나마 이 방법은 괜찮아. 옆에 봐. 옆에 사람을 싹 보고 저 새끼는 나보다 더 떨고 있을 거야. 내 마음이 이렇게. 하면 조금 위아도 될 거야. 모두가 떨고 있을 테니까 같은 조건이니까 아 나만 떠는 건 아닌가?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. 모두가 떠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에요. 잘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. 이게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두 학생이 있어도 나는 잘 볼 거야. 잘 볼 거야.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과 아 못 보면 어떡하지? 못 보면 어떡하지? 실력은 똑같은데. 그래서 생각 방식이 다른 거지. 시험은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더 잘 봐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매일 생각하세요. 매일. 난 잘 볼 거야. 잘 볼 거야. 잘 볼 수 있어. 그동안 내가 한 게 있잖아. 내 노력이 있잖아. 난 잘 볼 거야. 라고 매일 다짐하고 수능장 가서 떨릴 때도 그 생각하면서 내가 내 실력보다 더 잘 볼 거다. 오늘 찍는 거 다 맞을 거다.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시험장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수능장 가서 자기 실력보다 더 많이 실력을 발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홍급 학생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. 수능 잘 보시고 마지막 응원을 선생님이 힘차게 해보겠습니다. 자 우리 홍급 학생들 모두 모두 화이팅!